마지막으로 야권의 텃밭인 광주로 가봅니다. 광주의 투표소에 나가 있는 정치훈 기자, 광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광주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상무일동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광주도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차분한 가운데 가벼운 옷차림으로 투표에 나서는 시민도 있고 투표를 하고 외출에 나서려는 유권자도 보였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팔이 불편한 상황에도 투표소를 찾아온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광주 투표율은 오전 9시 기준 5.6%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 유권자는 119만 9,656명, 전남 유권자는 156만 4,293명으로 모두 276만 명이 선거에 참여합니다. 사전 투표율로 보면 광주는 38%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전남은 41.19%로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높은 투표 열기가 본 투표로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모두 오늘 본 투표를 더해 7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도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광주 날씨는 구름이 살짝 끼었지만 맑고 포근할 것으로 보여 투표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투표수를 찾는 발길이 뜸한 편이지만 점차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투표율 또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 광주, 전남은 그동안 야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변 없는 민심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MBN 뉴스 정춘입니다. Nowofin com 상상